강아지가 들었네 주인이 쫓겨낸 상황 콜라 콜라 저 며칠 내내 그 커피포트가 더러워가지고 라면을 못 먹었는데 이렇게 정수기에 뜨거운 물이 줄줄 나오는 정수기가 있어 근데 강아지도 있어 정말 저 못 말리는 고양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이거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 이 치즈를 봐 이 치즈 음 맛있어 콜라 콜라 으울드 young synchron 스크fearn 으음 으 kendi 옷은 한국 이걱! 이걱! 괜찮아요. 괜찮아요. 멀리 또 사서? 괜찮아요. 뭐 때문에 그래? 네. 뱀. 몇 개 사이인가요? 아니면 Tripleitte? 꼭! 네. 넌 좀. 이거 하나가 지금 어때? 오 마이 갓 괜찮은데? 가잇! 가잇! 아플릭 소갓둘이 나갔데? 너무 맛있어서 먹느라 다 사라지고 말을 하는 건데 응 햄버거는 너무 맛있고 이 시즙이 풍부해 응 응 치즈도 가득 뿌려 이거 약간 콩이랑 무슨 고기 같은 거 주문데? 맞아 그리고 응 아저씨들 아까 전에 이거 아까 물으셨잖아 저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모르는데 우리가 말을 못 한 것 뿐이지 응 바로 옆 테이블 계시는데 혹시 담배 피워도 되냐고 묻는데 우리가 아유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예쓰 근데 지금 담배는 제가 퀴처려 어? 되게 금방 갔다 오셨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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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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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냐 뭔가 이렇게 밖에 못 열어보니까 확실히 시원하다 뭔가 캠핑원 느낌이야 우리 스티치만 데려왔더라며 아이고 강아지가 들어왔잖아 강아지가 들어왔네 이거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 이유구나 아니야 아니야 어? 쭉쭉쭉 나가세요 아기 강아지? 나 혼날 것 같아 어 나가 나가 안돼 안돼 프린트 내보내고 어? 일로와 일로와 나 왔어? 일로와 나만 나가? 누가 나가시는 건지 유지부속 유지부속 이거 왜그래? 그 뻘찌 노래가 없어 왜그래? 왜그래? 어? 화사야 신이 났어 아니야 일로와 너는 줄 안다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야 아기 어떻게 들어오네 아기 들어오네 근데 괜히 혹시라도 들어서 옮겼다가 애기가 앙흥 할까봐 무섭긴 해 일로와 엄마한테 갈게 엄청 도와네 진짜 어떻게 아저씨 불러야 될 것 같아 뭐지 우리가 이렇게 가는 척 해보자 일로와 갈게 안녀엉 꿈쩍 안는 손님 애플리아 уст 너는 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하여 하나도 있길래 있길래 그 dog 하하 뭐 the dog? 도와드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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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 엄마 왜 멱 beauty 안 돼 답답하기 할 줄 몰랐어 이제 가와산 갈 필요가 없는 구색이야 그치 않아? 아보타가 아보타 여기가 아보타인데? 이 색이 왜 안 담겨? 진짜 웃음 봄이 우리 비밀이 있지? 우리 어제 비밀 있지, 그치? 왜 이렇게 기억하나 봐, 어제 이를 제발 말하지 말아달래 왜 이렇게 있니? 아아 우리 우리 친구가 있는 곳에 아, 많은 한국인은 알올아 아, 네 많은 한국인은 알올아 사실, 우리의 첫번째는 우리가 알올아 아, 오케이 네, 우리 5년간에 오셨는데 5년간이 오셨어 그래서 그 택배밤이 없어서 이 택배밤이 없어서 나의 2번 한국인입니다 첫 번째는.. 3일 전에 오이!! 한국인가요! 우리가 2번째 한국인이에요 또 다른 곳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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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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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셨나보다 그니까 아니 말고 미쳤어, 물핏. 저기 누워있어, 진짜. Thank you. Thank you. 냄새 좋아. 아, 망고 젤리. 진짜 조식이 무료였잖아. 홍삼아 뭐야? 응? 오! 깽지 한번 드세요, 생각? 응? 그러게? 그냥... 그렇게 누운 적 없네? 응. 하하, 귀가 막... 아, 근데 로커 따라한다. 이제 보니까 다 다른 생겨. 맞지? 응. 수박도 주이사. 나는 얼터도 삐진다. 근데 저도 상실한 표정. 맨날 저 표정이야. 황삼아. 너무 잘하네. 대신에 걍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야? 하는 거야? 가기 싫다? 응, 맞아, 귀여워. 친구도 어디 줄 것 같아, 이거. 너무 복수하고, 냄새도 좋아. 흐으, 차. 아 운전 딱 맞춰서 나가는 안 돼 야 돌이 다 나가잖아 학생분들은 아 쇼끝이 바로 불러주신다고 하셨어 다행이다 오늘은 화장도 못하고 잠이 너무 와 계속 잠을 자요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아 귀여워 아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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